오늘 55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, 지난 시간에 우리가 54강 했잖아? 네. 훅이 들어보니까 빵빵 터졌대요. 왜요? 나 때문에. 아니, 꽁꽁 찌쳐 이거 있잖아. 찌칭쳐. 지난 시간에 흑역사였습니다. 그런 걸 좋아하죠, 다들. 망가지는 거? 오늘 55강 공부를 할 텐데요. 일단 타이틀은요. 나는 남동생의 책을 봤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마찬가지로 보니까 뭐 완료형, 그죠? 너를 사용하는 문장이 있죠? 좋습니다. 조금씩 확장시켜 볼까요? 나는 책을 봤다. 책을 보았다. 워칸 러슈. 워칸 러슈. 그러면 나는 남동생의 책을 봤다는요. 워칸 러 디디드슈. 워칸 러 디디드슈. 워칸 러 디디드슈. 그렇게 하면 되겠죠. 좋습니다. 네, 점점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겠네요, 이번 과에서는. 네. 나는 책을 세 권을 봤다. 워칸 러 산번슈. 워칸 러 산번슈. 워칸 러 산번슈. 수량사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? 그다음에 나는 그 책을 봤다. 워칸 러 나번슈. 워칸 러 나번슈. 워칸 러 나번슈. 네, 그렇게 하면 되죠. 단어 먼저 볼까요? 단어요? 네. 좋습니다. 오늘 뭐 새로운 단어가 있나요? 다 배운 것 같죠? 아, 하나 있네요. 오렌지스. 이거 했던 것 같은데. 오렌지스는 안 했어요. 네.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. 네. 내가 기억이 안 나면 배우지 않은 거야. 전 기억이 나는데요. 자, 그럼 이거 한 번씩 쭉 해봐요. 어떻게 해볼까요? 해볼까요? 좋습니다. 첫 번째 책. 이거 뭐 외웠죠, 그렇죠? 네. 자, 한 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 단어예요. 네, 방금 했죠, 남동생. 디디. 그렇죠, 디디. 자, 따라해볼게요. 디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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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다음 단어입니다. 네, 소설이네요. 네, 샤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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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약간 이제 발음이 조금 걍기는데. 잘못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. 샤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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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다음에? 네, 그러면 먼저 나는 소설을 보았다 해볼까요? 응. 워 칸어 샤쇼. 그렇죠, 워 칸어 샤쇼. 워 칸어 샤쇼. 네, 나는 엄마의 소설을 보았다. 응. 워 칸어 마마도 샤쇼. 샤쇼. 워 칸어 마마도 샤쇼. 워 칸어 마마도 샤쇼. 엄마 마마 한번 들어볼까요? 마마. 좋습니다.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. 마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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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단어를 자꾸 해봐야 됩니다. 그래야 좀 빨리 익힐 것 같아요. 네, 그 다음 단어를 처음 보신다는 오렌지 유스. 처음 봐요. 청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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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아니요. 한 번 했던 것 같죠? 아니요. 자, 청쯔. 자,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발음이 청쯔. 이렇게 뭔가 머금은 발음이네요. 청쯔. 네, 그러면 나는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. 로 해야겠네요. 워허러 청쯔. 저, 워허러 청쯔. 워허러 청쯔. 그렇죠? 네. 그 다음에 옆에 친구 나왔는데요. 친구. 네, 백만번호였습니다. 자, 벙요. 벙요, 그렇죠?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. 벙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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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다음에. 네, 그러면 나는 친구의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. 할 수 있겠죠? 네, 워허러 펑요드 청쯔. 그렇죠? 워허러 펑요드 청쯔. 워허러 펑요드 청쯔. 그렇죠? 그 다음에 외투입니다. 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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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자, 이거 발음 해볼게요. 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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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다음 단어요. 네, 그 다음에 여동생. 메이. 메이. 메이, 그렇죠?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이. 메이. 메이, 메이. 메이. 메이, 메이. 네. 네, 그러면 나는 여동생의 외투를 입었다. 로 해볼까요? 어, 이뻤다. 워추알러 메이, 메이 더 따이. 저 워추알러 메이, 메이 더 따이. 워추알러 메이, 메이 더 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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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다음에 선물. 네, 리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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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. 리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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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선물. 네, 선물이고 옆에 생일 나왔네요. 자, 이 발음이 샹우와. 샹즈. 샹르. 샹즈. 샹. 샹. 네, 샹즈. 샹 선물은? 샹르. 샹르. 리우. 샹즈. 리우. 샹르. 리우. 샹즈 들어볼까요? 네, 잘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샹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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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생일 선물. 샹르. 리우. 그렇죠, 그럼 나는 생일 선물을 샀다. 워마일러 샹르 리우. 워마일러 샹즈 리우. 워마일러 샹르 리우. 다 했네요. 다 했네요. 네, 간단하네요, 여기는. 네. 자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잘 따라하셨을라 믿고요. 자, 문장 듣고 따라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문장 듣고 따라하기입니다. 네. 음, 문장이 맞네요. 나는 책을 봤다. 기본형부터 해보죠. 워 칼러 슈. 워 칼러 슈. 워 칼러 슈. 나는 책 세 권을 봤다. 워 칼러 산 번 슈. 워 칼러 산 번 슈. 워 칼러 산 번 슈. 네, 나는 그 책을 봤다. 워 칼러 나 번 슈. 저 워 칼러 나 번 슈. 워 칼러 나 번 슈. 네, 나는 남동생의 책을 봤다. 워 칼러 디디드 슈. 저 워 칼러 디디드 슈. 워 칼러 디디드 슈. 네. 자, 좋습니다. 자, 원음의 발음 들려드리고 따라하기 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. 천천히 빠르게 순차적으로 할 텐데 따라하기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듣는 것도 한번 리스틱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의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. 워 칼러 슈. 워 칼러 슈. 我看了书。 我看了三本书。 我看了那本书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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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看了弟弟的书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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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看了。 我看了那本书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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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看了妈妈的书。 좋습니다. 자,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. 我看了五本小说,我看了五本小说,我看了五本小说。 我看了这本小说,我看了这本小说,我看了这本小说。 我看了妈妈的小说,我看了妈妈的小说。 我看了妈妈的小说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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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看了两杯小吃。 我喝了两杯小吃。 两杯。 两杯。 然后, 나는 이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。 我喝了这杯小吃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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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然后, 나는 친구的小吃。 我喝了朋友的小吃。 我喝了橙汁。 我喝了橙汁。 我喝了两杯橙汁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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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喝了这杯橙汁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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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喝了朋友的橙汁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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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다음 문장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나는 외투를 입었다. 워추할러 따이 워추할러 따이 워추할러 따이 나는 외투 한 벌을 입었다. 워추할러 이 자, 옷에는 양사보였죠? 잔다이 잔, 저, 잔 오스는 양사 잔였죠? 워추할러 이 잔다이 워추할러 이 잔다이 잔은 옷도 세고 또 못도 세었죠? 리우 저 잔 리우 저 잔 리우 다음에 나는 이 외투를 입었다. 워추할러 저 잔다이 저 잔다이 저 워추할러 저 잔다이 아이고 정말 나는 여동생의 외투를 입었다. 워추할러 메이 메이 따따이 저 워추할러 메이 메이 다다이 워추할러 메이 메이 따따이 따이 따이 목소리가 변하네요. 자,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추할러 따이 워추할러 따이 워추할러 따이 이 저녁 신은 함께 예 ? 이 저녁은 이 저녁은 我穿了這件大衣。 我穿了妹妹的大衣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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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다음 단어요? 네, 그 다음에 나는 선물을 샀다. 아마 사다? 저 급했어. 죄송합니다. 뭐가 이렇게 급하죠? 아니, 중국어는 빨리 하니까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. 천천히, 정확하게. 네, 나는 선물 네 개를 샀다. 저 워 마일러 시겐 리우. 내 다음에 나는 그 선물을 샀다. 워 마일러 나겐 리우. 워 마일러 나겐 리우. 네, 나는 생일 선물을 샀다. 워 마일러 샹리 리우. 저 워 마일러 샹르 리우. 워 마일러 샹르 리우. 워 마일러 샹르 리우. 워 마일러 샹르 리우. 잘. 좋습니다. 자,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. 워 마일러 시겐 리우. 我买了礼物 我买了那件礼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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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자, 를 배웠고요. 자, 오늘 배운 문장 연습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나는 책을 봤다. 2번 나는 책 세 권을 봤다. 3번 나는 그 책을 봤다. 4번 나는 남동생의 책을 봤다. 5번 나는 책 세 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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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다. 7번 나는 이 소설을 봤다. 9번 나는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. 10번 나는 오렌지 주스 두 잔을 마셨다. 10번 나는 책 세 권을 봤다. 10번 나는 책 세 권을 봤다. 11번 나는 이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. 11번 나는 이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. 10번 나는 책 세 권을 봤다. 10번 나는 책 세 권을 봤다. 1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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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책 세 권을 봤다. 16번, 나는 여동생의 외투를 입었다. 17번, 나는 선물을 샀다. 18번, 나는 선물 4개를 샀다. 19번, 나는 그 선물을 샀다. 20번, 나는 생일 선물을 샀다. 네, 좋습니다.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저희는 56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